유해진의 히터가일쇼 국내 시청자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유해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자리하고 있는 예쁘고 아름답게 잘 꾸며진 나레 스튜디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 길이 되고 외로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니은이 보내드립니다 특별한 사랑 특별한 사랑 나에게 특별한 사랑 당신은 소중한 사랑 거친 세상 길이 되고 외로울 때 힘이 띄고 우리를 지금껏 나만 챙겨줄 사람 하나 물면 날아갈까 비기 오면 찾아서 올까 하나에서 열까지 나만 사랑할 사람 아 아 우리는 미쳐진 사람 하여운이 내게 주소문 행운ier 나에게 행복이야 나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특별한 사람 나에게 특별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거친 세상 길이 들고 외울 때 힘이 띄고 지금껏 나만 챙겨줄 사람 바람 울며 날아갈까 비기 오면 찾아서 올까 하나의 수열까지 나만 사랑할 사람 사랑 한우를 내 첫째 사랑 한우를 내게 주선물 행운이란 나에게 행복이란 나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나에게 특별한 사람 사주의 행운이 성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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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냥